저희도 뭐 행사하는 입장이라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임사는 나중에 정원이 되요. 오늘 바쁘지니까. 네. 저희가 일단 식사하실 때. 네. 네. 저희도 뭐 shaping 지금. 응. 대화할 수 있는. 너의 마음이 닿고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는. 그렇다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겠다. 함께 저희가 보고요. 시간이 더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됐나요? 그럼 뭐 또 원하시는 분들? 한 번 말하고 모공에서 그만큼 2천 원여행이 많은 활동을 해왔고요.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드라이버 분들은 우선수 유경 선수 요즘 우아선수 출연했다고 이렇게 겁받던 겁니까? 네. 미소도 좀 띄워주고 결혼하기는 세진 좀 많이 올랐어요. 몸을 가볍게 해서 질주를 해야되는 우리 드라이버 분들은 자기 몸매하기도 많이 상불라기는데 우리 새로운 또 우리 친구가 된 레이싱 모델들 비롯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쁘죠? 아름답죠? 자 이 사진 바로 찍고 정신이 20순위에 맞춰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. 수고해주셨고요. 우리 모델분들 드라이버 분들 이제 자리에 네. 자. 다음번에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. 예스알 팀으로 화이팅! 화이팅! 자. 여기까지는 오른쪽 우측부터 중앙 좌측을 이렇게 한번 동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방향을 좀 봐주시고요. 자. 모두 다 네. 다음번에 중앙을 한번 네. 가주시고요. 다음은 살짝 왼쪽 방향으로 네.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. 고맙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어. 모두 우리 예스알팀 미국국의 우리 배터리 기록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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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